저희는 오늘 윤종신 선배님의 오르막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선곡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곡 이유를요? 저희가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노래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발라드를 준비했으니까 박수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환만했던 우리 같이 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땅 거치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오른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크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저 끝까지 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후에 저 끝까지 저 끝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